온 shop 네 눈이 Best 천국장을 한입 먹고 많이 쉬었을 뿐인데 킥벌erto? 또 좋아하 이 냄새는 절대 제우리 냄새가udo 종이지만 그렇지 그리고 도시락 중에 반찬을 쌓았는데 반찬이 취두부인 거야. 하필 엄마가 취두부를 쌓았네. 국물이 많다.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숯망을 해놓을 뿐인데? 냄새가 계속 깨졌어 지금. 이번에는 대우리 냄새가 아닌 거지. 그렇지. 세 번째는 디저트로 두리안. 우리 엄마가 디저트로 두리안을 따온 거야. 자, 일단 한입 먹고 오, 맛있다. 술만 쉬었을 뿐인데 너무 좋아 네 냄새는 재율이 네 냄새가 절대 아닌 거지 그렇지 내 입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내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내 입안으로 폈다 자, 바로 그거지 자, 못 찾아도 세트를 못 했어? 그러면 들킬까 봐 좀 겁이 나지?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써봐 더한 냄새로 해결해 아니야, 이 방법 되게 좋다 이 방법으로 해야 돼